살찌면 안 되는데 새벽같이 운동 간다 그랬거든 어머님 아무 소리 없으세요? 아침엔 일찍 나와도 저녁엔 착실하게 들어가잖아 또 어두워진다 우리끼리 있을 땐 그런 걱정 안 하기로 했잖아 어차피 우린 부모님 와서 죄인이야 알아요 아저씨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요? 무슨 얘기인지 겁나는데? 잘 들게 해 회사 그만두고 아버님 밑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하세요 초원아 아버님께 큰 힘이 될 거고 그리고 아저씨한테도요 그건... 그건... 한글자막 by 한효정